나왔으니까 예 예 인사 한 번 해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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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방구마저 쓰지 왜 어떻게 나왔어요 뭐가 어떻게 나와 지금 나왔잖아요 아 지금 어 어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려고 나왔지 어 그렇구나 그래요 그런데요 왜왜왜 유튜브 어떻게 시작했어요 유튜브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 유튜브 아저씨는 예 코로나 전에는 예 공연이 많아서 예 어 유튜브 할 생각을 안했지 어 그렇구나 거의 뭐 명절날만 빼고 예 예 공연이 많았어 그런데 그때는 관객들이 재밌다고 막 그러고 저를 막 찾아주고 관객들 소리에 예 예 니가 예잖아 예 예 예 그래 그래 목소리 바뀌었잖아 하하하하 관객들이 많이 찾아주고 관객들 소리에 어 그런 그런 낙으로 행복하게 살았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없어서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예요 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 그래서 유튜브 하는 거예요 그래 어 공연을 많이 못하니까 예 예 어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카메라 보면서 공연한다는 기분으로 하니까 이제 좀 재밌어 재밌어요 그래 재밌어 음 그런데 예 어 처음에는 예 재미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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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재미삼아 그냥 어 공연도 없고 그래서 카메라 보면서 공연하는 느낌으로 공연했어 그런데요 그런데 요즘은 욕심이 생겼어 어떤 욕심이 생겼는데요 아 구독자들이 많아지고 댓글도 해주니까 예 어 꼭 공연하는 기분 같고 야 이거 너무 재밌는 거 있지 그래서요 그래서요 아 그래서 어 구독도 많이 해달라고 막 말도 막 하고 싶고 많이 방문해달라고 막 말도 하고 싶고 그래 어 그렇구나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 관객들한테 어 구독자한테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어 많이 방문해 주세요 그러고 싶어 어 그런데 유튜브는 언제 시작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 어떻게 아는데 어 올해 1월 달부터 했어 그럼 올해 1월 달부터 했으면은 한 7개월 정도 유튜브 시작됐네 그래 소방관 마스 아저씨 7개월 정도 유튜브 했지요 그래 어 아저씨가 올해 1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7개월 정도 유튜브 했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얘들아 소방관 아저씨 구독 좀 많이 해줘 구독 많이 해줘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2 3 3 4